안녕하세요. 저희 런던 사는 지아에요. 오늘 여기 어디죠? 아 여기 헤롤 데카센트. 네. 오늘 어디 매장 가실건가요? 저희 오늘 셀린드에 가서 트리오백입니다. 사려고 왔어요. 네.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헬로. 안녕하세요. 오랜 데카센트. 헤헤헤. 헤헤헤. She went to bring the item to the room. 아, the item? 네. 저희 셀린네 매장 왔습니다. 지금 헤롤 안이구요. 오늘 보여드릴 셀린드 트리오백. 미디움 사이즈이랑 라지 사이즈. 좀 부탁해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게 다 뉴로고입니다. 뉴로고. 다 뉴로고로 되어있는 박스까지 해서 보시면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인가요? 이게 라지고 이게 미디움이에요. 이렇게 스몰 사이즈라고 하시는데 이게 스몰 미디움이 다 같은 거구요. 이제 이게 두 사이즈로만 나눠있어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그. 올드 버전이랑 뉴버전이랑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 이게. 올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점이 한 개 더 찍혀있습니다. 셀린드 위에. 점이 딱 한 개 더 찍혀있구요. 그거 빼고는 이게 뉴로고 버전이고. 여기 보시면. 지퍼부. 네. 이 지퍼부. 여기가 원래는 레더에요. 근데 이제 뉴로고 버전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또 되게 좋은 게. 예. 신상으로 덮기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찍히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셀린느라고 각인이 되어있죠. 이것도 이제 뉴로고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네. 이제 특별히. 네. 볼 수 있습니다잉.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터스트백도 같이 나오구요. 이번 터스트백이 예전 거보다. 올드 버전보다 좋은 게. 약간 간단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감도 되게 좋구요. 좀 퀄리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정말 입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방 안쪽도 한번. 아. 물론이죠. 가방 안쪽이 여기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잉. 여기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패브릭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요. 올드 버전도 마찬가지 패브릭인데. 이제 뉴버전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에 따라서. 광택이 좀 더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올드 버전이랑 뉴버전은. 패브릭은 같으나. 이제 광택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 네. 그런 거구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세 개 다 분리 가능한가요? 아 네. 물론이죠. 제가 지금 열어서 봐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세 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쁘죠? 귀엽죠? 이게.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인데. 네. 요런 식으로 들어서. 안에. 작은 화장품 같은 거 있죠. 카우치나. 요렇게. 넣어서.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나 한번.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 한번. 떼 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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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매칭하기도 좋고. 네. 요런. 진짜. 크리오백은. 언제든지. 무난하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스트랩. 매봐주시겠어요? 이거. 끈 조절은. 가능한가요? 아 네. 끈 조절도. 가능하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완성. 네. 네. 끈 조절은. 자. 여기에. 딱. 펀칭이 되어있죠? 네. 요런 식으로. 끈 조절 가능하구요. 제가 한번. 매고 올게요. 이게. 크로스로도. 매도 좋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런 식으로. 네. 지금 제일. 넓은 데.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좁게 하시면은. 네. 특히 작은 분들도. 네. 줄이는 게 가능해서. 네. 길이 조절은 가능합니다. 크로스로 매면. 요런. 요런 분위기. 끈 조절 요렇게 가능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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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렇게. 소가죽으로 나왔는데. 구 버전은. 구 버전. 네. 지금. 오전은. 이렇게. 램스킨. 네. 램스킨이. 되게 더 부드럽고. 사실. 저는. 부드럽고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옷을 소화하기에. 가방 무게는 어떤가요? 정말 가방이에요. 진짜 가방이에요. 사실 가방 무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보여.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번에는. 무게 재는 것도 가져와서. 보여드릴텐데. 진짜 가방. 이게. 솔직히 제가. 우선을 넣더라도. 이렇게. 무겁거나. 그런 무게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트리오백은. 이런. 캐비어 스킨이나. 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더 이상으로. 제가. 어. 트리오백. 미디움 사이즈. 네. 요게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게 라지 사이즈 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두개 한 번 겹쳐. 주시면서. 제가 장갑은 또 껴야죠. 좀 프로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비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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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색상도 엄청 많아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진짜 봄에 맥이 되게 이쁜 오늘 옷에나 매칭하기 솔직히 그냥 핑크라고 하면 아 이거 어떻게 찍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데일리백으로 스트리밍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느낌상 그리고 색상이 되게 다양해요 이 트리오백의 장점이 이런 것들도 사실 무난하게 데일리도 사용해도 좋고 클럽깡 때도 이렇게 데일리 파우치 딱 이렇게 한 개 해서 색상 보면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것도 굉장히 무난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저는 사실 트리오백은 아무 색상이나 강추드려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저희 오늘 셀린느 리듐 라지 리뷰해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반 끝나고 간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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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